정원 유착곡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병특검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25일 JTBC는 이른바 해병대 일사단 골프모인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2023년 5월 당시 단톡방에는 변호사 씨씨가 등장합니다. JTBC 보도에는 변호사 씨씨는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부를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라고 언급됩니다. 여기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씨씨는 현재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이자 해당 카톡 캡쳐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여진 각본을 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은 김동아 후배에게 밀려 낙산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쳐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다시 보도하도록 이슈를 재학산하고 본인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김규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하여 단톡방 보도를 언급하며 최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 그 연장선상에 팩트가 나온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김규현 변호사는 뒤에서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실로 1인 다역의 공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외압 우혹 사건의 배우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우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톡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가 맞다면 이는 제보 공작사건이자 정언 유착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극적인 고 최상병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기억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관련 기사가 무려 110건이나 쏟아졌습니다. 대선 직전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녹취록을 사전 기획한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은 의혹을 함께 키워가며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기원 변호사가 단톡방 캘쳐본 제작자인지 혹은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단독 보도가 모두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이른바 임성근 사당장 단톡방 제보 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보수 정당은 거듭된 선거 공작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보수 정당의 일이 되나면 이를 극복할 보관 역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저 역시 국민께서 유임한 권한을 닿아야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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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